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! 네, 본인 소개 보내주세요. 흉백과 전공인 2년차 홍석범 입니다. 결혼했어요? 여자친구는? 글이 많이 말고, 많게 생겼는데 이상이 형이 어떤 스타일? 이쁜 여자? 다 똑같애. 자, 갑니다.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 밴드 이름이 없네요 이름을 왜 안 열어래요 흉부 헷갈리니까 가슴을 열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죠 좋네 죽음으로 생각났어요 가슴을 열어라 좋네요 다 동료분들이고요 네 많이 봤습니까 이분은 이분도 직원님인가 아 펠로스 혹시 그 마트에 정육부 죄송합니다 뭐 같은 칼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성분도 여기 계시네요 오 예뻐요 아니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렇게 아 이상형이에요 오 그래요 권위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원정 간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좀 빨리 했고요 준비됐습니까 아 드럼이 어디 갔어요 말머리를 쓰고 왔어요 이건 뭐 두 가지죠 신비주의이거나 나오기가 쪽팔리니까 지금 가린 거 있죠 네 갑니다 조금 이따 제가 껍질을 한번 복면과 껍질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성모 흉부외과 팀입니다 가슴을 열어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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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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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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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이 세상은 너뿐이야 또 저 너희만 눈 떠오르면 너희만 붉게 가르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한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 없어 천천한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영혼이야 또 미쳐 절대 없는 노을만 붉게 가르네 아가씨 절대 하나 벗겨도 이만 붉게 가르네 너의 저희만 붉게 가르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슴을 열어놔였습니다 말머리 앞으로 오십시오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이리와 그래 일로와 뭐 신비주의 왜 보여주세요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하고 상관있어요 점수 눌러야 되거든요 빨리 벗어 시간없어요 그냥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써 박서준같은 애가 나올 줄 알았거든 잘했어요 잘하고 야 이분은 팬클럽인가봐 이러면 나와봐요 좋아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여긴 직원 아니고 완전히 빠순이에요 돌아다니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옛날에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좋아해요 오늘 처음 뵀는데 근데 왜 이걸 찍어요 잘생겨서 어떻게 뭔가 해볼까 야 저 얘 지금 없다고 했어 아까 있는데 어 있는 야 갑자기 얼굴 보더니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뭐 너 진짜 신비주의 안 깨지지 지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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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